몇 번이나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고 있다는 영국인 시간여행자가 등장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0년 후인 2028년의 시간여행 기술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서기 3000년의 세계는 지상에 아무도 없는 디스토피아. 수많은 시간여행자가 등장한 유튜브 채널 아펙스티브의 한 영상에서 영국 정부의 급비 프로젝트 에서 몇 번이나 미래로 시간여행을 했다는 시간. 여행자 윌리엄 테일러 씨가 출연하고 있다. 그물기도 테일러 씨의 얼굴은 모자이크가 걸려있지 않다. 테일러 씨의 손가락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장착되어 카메라를 향해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부의 급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테일러 씨가 왜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그 동기 는 진실을 아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류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테일러 씨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시간여행은 이미 1981년 에 성공하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 시간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여행 기술이 널리 세상에 공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8년이라고 한다. 몇 번이나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테일러 씨는 서기 3000년과 서기 8973년을 방문 했을 때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우선 서기 3000년 위 세계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늘이 붉고 대기오염이 심해 지상에 누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 전망이 나쁜 하늘의 항공기 와 같은 빛이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방사선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기 3000년 위 세계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디스토피아인 것 같다. 환경오염 이 심해 지상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지하시설이나 해저시설에 거주 하고 있는 것일까. 덧붙여서 타임머신은 1인 탑승의 작은 구체형으로 몸에는 두꺼운 나비 레이어가 있어서 방사능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특정 날짜를 지정 하여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테일러 씨에 따르면 우리는 시뮬레이션 에서 살고 있으며 그것은 시뮬레이션 우주가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일단 4차원 세계로 가서 거기에서 다른 시뮬레이션 우주로 이동하여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시뮬레이션 가설은 옳았다는 것이 된다. 거기에 우주는 무수히 분기 하고 있다는 다세계 해석 이 더해진 세계라는 것이 될까. 아펙스튜브 에 등장하는 시간여행자들의 이야기가 각각 크게 달라 그 중에는 모순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이런 수많은 시뮬레이션 에서 각각이 원래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시뮬레이션 우주를 체험했기 때문이니 틀림없다는 것이다. 서기 8973년은 유토피아 그럼 서기 8973년은 어떤 세계였을까. 서기 3000년 과는 정반대의 유토피아 였다고 한다. 거기는 유토피아였습니다. 전쟁도 없고 모든 질병은 근절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씨는 거기에서 미래인 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지만 미래인의 모습은 우리로 보면 로봇이었던 것 같다. 정신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오감을 가진 ai도 실용화되고 있는 것부터 서기 8973년 인류는 육체를 버리고 불로불사에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래인과의 대화에서 테일러 씨는 미래인은 거의 입을 움직이지 않고 텔레파시적인 방법으로 뇌로 직접 대답이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테일러는 2055년에서 왔다는 시간여행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55년의 시점에서 시간여행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고 한다. 2. 유토피아에 죽 살고 싶었던 테일러 씨였지만 미션을 완수해야 해서 6시간 체류 미련을 남기면서 기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 사진도 몇 장 찍었지만 본래의 시대에 귀환했을 때 몰수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시간여행은 2005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테일러 씨 미래는 흥미로운 테일러 씨에 의하면 우리의 먼 앞으로의 미래는 장밋빛이라는 것이 되지만 서기 3000년의 세계의 황폐화는 신경이 쓰이는 곳이다. 빨리 돌아온 테일러 씨에게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이다. 시간여행에 따라다니는 문제인 타임 패러독스와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중에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만델라 효과에 대한 질문에 다다르면 테일러 씨는 둘 다 있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개인이 일으키는 작은 것으로는 그다지 역사가 바뀌는 것은 없지만 어느 국가나 조직이 어떤 목적으로 위도 적으로 역사를 바꾸도록 과거의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여러 번 행해져 왔다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서기 8973년 위 세계에서는 이 시간 역설 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거의 해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테일러 씨는 마지막으로 미래는 흥미롭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오늘날의 세계이지만 우리가 아낌없이 노력을 계속하는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머신 외에도 인류 사회를 크게 바꾸는 기술인 정신 업로드 기술과 감각을 가진 ai 위 개발은 2050년까지 달성한다고 테일러 씨는 예언 하고 있다.